캡틴이 두 신호기 캡틴이 두 승리 위하여 캡틴이 책 신호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섯 개 우리 캡틴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? 내가 잘못 들었냐?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박경수 9번 타자 9번 타자 다같이 박경수 히어로 변신 자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박경수 아 나 여름 박경수 아 누구예요 박경수 아 난 사랑해 대박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맞지 못해 내 자만 캡틴 박경수 캡틴 박경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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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기고 있잖아요 6점 차예요 자 캡틴 화이팅 성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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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송민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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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유민 덤바이팅이 깨야지! 보고있다 위해서! 이동주! 퍼 퍼 퍼 점프! 송민석! 그렇지! 송민석! 김진아 보고있다! 송민석! 다같이! 응원의 박수! 송민석! 자 여러분들 KTG의 모든 공격은 끝났어요! 여러분들 다같이 응원합시다! 오래앉아요! 마지막에